이미 ChetGPT를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ChetGPT 플러스를 이용하여 ChetGPT4를 사용해보신 걸 추천드리지만 ChetGPT를 아직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빠르게 무료 버전을 테스트한 후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익히신 다음 ChetGPT 플러스를 신청하셔서 ChetGPT4를 사용해보신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지난번 ChetGPT로 정말 돈을 벌 수 있나 라는 영상을 시작으로 ChetGPT로 수익화를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컨텐츠를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ChetGPT와 관련해 지난 2월 ChetGPT의 유료화 서비스 진행이 도입되었습니다. 우선 ChetGPT를 한 달에 20달러 하나로 약 2만 5천원을 지불하고 사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기존보다 검색 및 답변 속도는 얼마나 빨라졌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존 프리플랜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시지만 서버 사용량이 많아지거나 이로 인해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은 사실 ChetGPT 개발자들도 1커리당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서버를 유지하는 것 자체로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ChetGPT 플러스라는 유료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예상해봅니다.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동일한 질문을 놓고 시간을 측정한 결과 A라는 질문에 대한 무료 버전의 답변은 42초, 유료 버전의 답변은 21초로 그 속도는 절반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A뿐만 아니라 B와 C 그리고 몇몇 표본들을 취합해본 결과 모두 비슷하게 절반 이상의 속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허나 초반에만 이런 양상을 보이다가 현재 3월달 기준으로 ChetGPT 플러스의 속도가 눈에 띄게 차이가 안 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로 2만 5천원, 3만원을 투자해서 좀 더 빠르게 많은 데이터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흔히 유튜브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 유튜브 프리미엄을 한 달에 1만원 정도를 주고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답변의 퀄리티와 관련하여 ChetGPT의 무료 플랜에서 유료 플랜의 변경은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ChetGPT와 관련된 확장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더욱 답변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들이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앱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업무나 생활에 적용하면서 뭐 이 정도는 내가 기다릴 수 있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이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속도가 이만큼이나 빨라져서 데이터를 이만큼이나 빠르게 더 많이 획득할 수가 있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업그레이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 ChetGPT4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ChetGPT4를 사용하기 위해선 ChetGPT 플러스를 사용해야지만 가능한데 이미 ChetGPT를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ChetGPT 플러스를 이용하여 ChetGPT4를 사용해보신 걸 추천드리지만 ChetGPT를 아직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빠르게 무료 버전을 테스트한 후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지 익히신 다음 ChetGPT 플러스를 신청하셔서 ChetGPT4를 사용해보신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빠르게 ChetGPT4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 어떻게 ChetGPT를 마케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다양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평범한 사회학과였습니다.